중앙에 한국기독실험인회 18대 회장님을 여기 마셨고 직전 회장님이십니다.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이대식 회장님은 우리 모든 CBMC 회원들의 모든 회원들의 롤모델이고 멘토이시기도 하십니다. 우리 CBMC 영원히 멘토로서 여기까지 강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항상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. 오늘 하실 말씀에 제가 정말 기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대식 회장님을 통해서 지혜와 새로운 방향성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텐데요. 이대식 회장님 언제나 성경적 경영에 대해서 늘 강조하시고 그것들을 또 삶 가운데서 기업에서 실천하시고 그것들을 또 CBMC를 통해서 또 크리스찬 기업인들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자 늘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힘쓰셨습니다. 우리 이대식 회장님을 소개할 때 할렐루야 손들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대식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